안녕하세요 루프플러스입니다. 오늘은 11월 20일 토요일 해외직과트일 정보 모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조금 늦어지게 됐는데 당첨자분을 어저께부터 찾았습니다. 댓글이 워낙 많이 달려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댓글이 1300여개 정도는 달렸습니다.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금액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낙찰 금액은 44,057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4,057원 제가 요거 가린다고 가렸는데 앞에 입모양이 보인 것 같습니다. 4만원대 적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경우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추신 분은 없고 당첨자분은 벤자민 버즈라는 분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44,051원 적어주셔가지고 딱 6원 차이나게 적어주셨기 때문에 벤자민 버즈님 축하드리고 요 44,057원 계산해야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본 겁니다. 279불에 제가 구입을 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한국으로 들어갈 때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 18%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호주 달러로 50.22 정도가 나오는데 요거를 계산해보면 현재는 환율이 살짝 변동이 됐지만 제가 영상 찍을 당시에는 44,057원이었기 때문에 고 금액으로 정한 거고 그러니까 저한테 지불할 필요 없고 한국에서 받으실 때 관부가세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마 이벤트인데 돈을 받고 진행을 하겠어? 고거를 요렇게 생각하셔가지고 계산 잘 해보시는 게 힌트였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벤자민 버즈님 축하드리고 위쪽에 보이는 제 이메일 주소로 본인 성함, 전화번호, 받을 주소, 그리고 통관 번호까지 전부 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인증할 수 있는 유튜브 설정 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본인 아이디가 나와져 있는 부분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이벤트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첨자분 찾느라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한 번에 댓글이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려서 내려서 찾다보니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오늘도 세일정보 다양하고 블랙프라이드의 할인코드도 여러 사이트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블랙프라이드의 힌트도 중간중간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세일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더보기란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 마찬가지 아래쪽에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일부 링크에 제휴링크 또는 정립링크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해외직구 핫딜정보 진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 받는 것으로 입장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사이트 노드스트롬렉 미국 백화점 사이트의 아울렛이고 현재 클리어런스 세일되는 제품들 최대 90%까지 세일되고 있어서 제품들 초특가로 구입이 가능한데 여러가지 디자이너 제품들 입고되어서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보테가 베네타 인트라치아토 뮬 제품입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400불 정도 구입 가능해서 가격 좋으니까 이런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고 보테가 베네타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이런 선글라스 종류들 90불이면 구입 가능하고 여러가지 안경태 종류라던지 지갑 종류들도 300불 정도 판매되고 있어서 가격 좋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테가 베네타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고 투미 백팩 종류들 요즘에도 많이 찾으시는데 대략 200불 살짝 넘어가는 금액으로 여러가지 투미 백팩 구입이 가능하고 티소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시계 같은 경우 160불로 가격 좋습니다. 45%는 세일되어서 저렴한 금액에 맞나 볼 수 있고 관부가세 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고 구찌 보여드리고 있는 울로 만들어진 스카프 같은 경우도 250불로 가격 좋습니다. 남성제품 여성제품 구분이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린 제품에도 다양한 스카프 종류들 선글라스 종류들 저렴한 금액에 맞나 볼 수 있습니다. 남성제품 디자이너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세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만삼천개가 넘을 정도로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미국 백화점 아울렛 사이트이기 때문에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으니까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이 사이트 세타이어 이탈리아의 비차 명품 편집샵이고 이 사이트 블랙프라이데이 맞아서 최대 60%나 세일돼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제품들 초특가로 구입 가능하니까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이미 세일된 금액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제품 수도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의 제품들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도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고 제품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옆쪽에서 디자이너 부분 클릭하신 다음에 본인이 좋아하는 브랜드로 검색해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고 아이들 제품들도 확인해보시면 버버리 제품이라던지 발렌시아가 제품들 초특가로 구입 가능하니까 아이들 제품들도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이 사이트 이탈리스트라는 마찬가지 이탈리아 위차 명품 편집샵이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제품들 최대 55%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이 사이트 같은 경우도 사이트 대부분의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남성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세일되는 제품 수가 6만 3천개가 넘을 정도로 아주 다양한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하고 이탈리아 위차 명품 편집샵이기 때문에 미아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초특가 여러가지 제품들 숨겨져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 가격 좋으니까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고 아이들 제품들도 확인해보시면 여러가지 명품 제품들 최대 55% 세일돼서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국디어리 아울렛 현재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시작되면서 60%에서 80% 세일 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최소 금액 60%로 할인율이 커졌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친구 추천 링크 아래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125불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25불 추가 세일되면서 저렴하게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아래쪽 친구 추천으로 할인코드 받으시게 되면 본인에게도 할인코드 날라가지만 저에게도 날라오는데 저한테 할인코드가 몇백개는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전달해드리는 것보다 아주 간단하게 본인 이메일 주소 입력하시면 바로 할인코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받으시는게 더 빠를겁니다. 만약에 받지 못한 분들은 아래쪽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할인코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패딩 종류들 원래 이전에 300불이 전부 다 넘어갔었던 제품들인데 258불로 가격 좋고 25불 세일되기 때문에 관부가세는 내셔야지 되겠지만 그래도 아주 저렴한 금액에 요런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233불 정도 구입이 가능한거고 곱하기 1.23하면 관부가세 포함되어있는 금액 배송대행지 비용까지 합한다고 하더라도 306불 정도면 구입가능해서 306 계산해보시면 36만원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패딩 한국에서 구입하실려면 70만원 이상 주셔야 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반정도 금액에 구입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색상 한가지만 보여드렸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여러가지 색상의 제품들 검정색상이라던지 진한 그레이 색상 그리고 밀리터리 그린 요런 색상까지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울로 만들어진 코트같은 경우도 318불로 가격 좋고 남성 제품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캐시미어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 118불 판매되고 있어서 가격 좋은 제품들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으니까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여러가지 코트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가능하니까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코글스 더헛사이트입니다. 코글스 사이트 같은 경우는 22일까지 이미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적인 20% 세일되고 있습니다. 이미 세일된 제품들 추가 20% 세일되기 때문에 가격 좋은 제품들 많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페라가모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로퍼라던지 버켄스탁 제품이라던지 겐조 폴스미스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싱글즈데이 때 나왔던 30% 아니코드 아직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이자벨마랑 제품부터 탄브라운 제품이라던지 메종마르셸라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더헛사이트 마찬가지로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0% 할인코드 나와있고 그리고 이전에 소개시켜드린 겨울제품 파라점퍼스 제품을 비롯해서 바버자켓이라던지 헌터부츠 노스페이스 제품 등등 33% 아직도 세일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코글스 사이트 더헛사이트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미리 세일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 정식적인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22일 오전 9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현재는 세일에서 빠져있는 아미 제품이라던지 여러가지 제품들 35% 세일된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22일날 초대박 세일 정보 나오니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엔드클로징 사이트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시작됐습니다. 미리 구입을 할 수 있고 모든 분들에게 열려져 있는 세일이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고 현재는 세일되는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현재 블랙프라이데이 이렇게 적혀져 있고 여기 있는 제품들 전부 다 20% 세일받아서 구입이 가능한데 이전 세일과는 다릅니다.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0%가 아니라 정상가 제품에도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하고 세일되는 제품이 4만개가 넘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세일 판매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페이지 천천히 둘러보시는 것 추천드리고 옆쪽 브랜드 나열되어 있는데 클릭해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드클로징 사이트 같은 경우는 영국에 위치한 사이트로 미야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환부가스에 붙지 않고 한국 직접 배송 16,000원 내시면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구입하시는 나이키 NRG 제품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물론 세일되는 제품에도 추가적인 20% 세일되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있는 나이키 NRG 반팔 티셔츠 4만천원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20% 세일 받으시면 3만3천원 정도 구입 가능하니까 이런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사이즈도 전부 다 남아있습니다. 보여드린 NRG 반팔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후디 종류라던지 맨투맨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본버 자켓이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전부 다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저렴한 금액의 NRG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세일되는 제품들 만개가 넘는데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적인 20% 세일되기 때문에 들어가서 보시면 볼거리 굉장히 많습니다. 카라트 제품이라던지 아페세 제품이라던지 우영미, 파멘젤스, 나이키 제품 등등에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고 브랜드별로 확인해보시면 이솝 제품들 20% 세일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솝 향수라던지 룸스프레이라던지 핸드워시, 핸드크림 등등 인기있는 제품들 전부 다 판매되고 있고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아미 제품들도 세일 적용 가능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여러가지 맨투맨 종류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꼼데가루송 마찬가지 20% 세일되고 탄브라운 마찬가지 20% 세일되서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남성 제품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엔드클로딩 사이트 여성 라인도 출시가 됐기 때문에 여성 제품들도 전부 다 20% 세일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성 제품 같은 경우는 생긴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제품들 신상품으로 되어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엔드클로딩 사이트 조금 예전이긴 하지만 직구하는 영상 올려드린 적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굉장히 오랜만에 소개를 해드리는 사이트인데 여성 전용 명품 편집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탈리아의 위찬 명품 편집샵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모니에르 사이트 마찬가지 블랙프라이데이스에 시작되면서 여러가지 제품들 35%나 세일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골든구스 신상 제품인데 35% 세일받으시면 300불 정도 구입가능해서 34,5만원 정도면 구입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버버리 스카프 같은 경우도 35% 세일받으시면 200불 살짝 넘어가는 금액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베자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스니커즈 같은 경우는 100불 안되는 금액으로 구입가능하고 담브라운 카메라 백 같은 경우도 765불짜리 제품 35%나 세일되서 500불 안쪽으로 떨어뜨려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세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가능합니다. 마르니 백이라던지 이자발마랑 제품이라던지 여성분들 좋아하시는 여러 브랜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 DSW 미국에 위치한 디스카운트 슈즈 웨어하우스라는 그런 사이트이고 현재 블랙프라이데이 맞아서 최대 50% 제품들 세일되고 있는데 보테가 베네타 제품이라던지 페라가모 클락스 다양한 악세사리 그리고 신발 종류들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테가 베네타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지갑 같은 경우 299불에 판매되고 있고 1개만 남아있습니다. 빠르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안쪽에 동전지갑까지 들어가져 있는 보테가 베네타 지갑이고 350불 정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 들어오실 때 200불이 넘어가기 때문에 관부가세는 부과하셔야지 되겠지만 관부가세 낸다고 하더라도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로퍼 같은 경우도 400불 정도 판매가 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보테가 베네타 카드지갑 같은 경우는 150불 판매되고 있어서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가능하고 대략 17만원 정도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보테가 베네타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요런 벨트 종류들 300불이면 구입가능하고 여러가지 악세사리 종류라던지 지갑 종류들도 다양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가격 초특가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락스 축하부츠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 70불 정도 구입가능하고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원래는 신발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신발 종류들 새해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고비 공식 홈페이지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시작되면서 최대 70% 라고 적혀져 있는데 어저께까지만 해도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가디건 종류들 50불 정도 판매됐었고 추가 15% 세일됐었는데 80불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조금 아쉽게 됐지만 그래도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가능하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추가적인 15% 할인코드도 있기 때문에 125불 이상 구입하시게 되면 15%도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전부 다 100% 캐시미어로 만들어진 제품들이기 때문에 질 좋은 여러가지 제품들 둘러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요런 제품들은 저렴하네요. 요 제품 링크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트 종류 같은 경우는 70% 세일되는 제품들이 있어서 보여드리고 있는 요 코트 같은 경우는 180불에 구입가능하고 15% 추가 세일되면 정말 초특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관부가세 내지 않고 받아볼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코트 같은 경우도 180불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관부가세 내지 않고 구입가능하고 XL 사이즈만 남아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세일되는 제품들 여러가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바나나리퍼블릭 아울렛 매장이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에 수피만 면티저치 아직도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습니다. 현재 60%나 세일된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고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할인코드 입력하시게 되면 15% 추가 세일되어서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9불까지 가격 떨어지고 딱 만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회색 뿐만 아니라 흰색이라던지 검정색상 네이비 색상까지 사이즈 전부 다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수피마 제품 같은 경우는 면의 캐시미어라고 불릴 정도로 면 제품 중에서는 최상위 제품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입을 수 있는 티셔츠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 금액 작년 블랙프라이데이 정도에만 나왔었고 그 이후로는 재고가 없어서 구입을 못했던 제품입니다. 요 제품은 무조건 쟁여두셔야 되는 제품이니까 빠르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아직도 재고가 있는 건 다른 직구 커뮤니티에서 퍼가지 않았기 때문이고 요거 퍼가면 바로 품절됩니다. 놓치지 말고 꼭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공식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미국 배송댕을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환부가세 붙지 않고 사이트 전체 확인해보시면 모든 제품들 60% 세일되고 있어서 코트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모든 제품들 60% 세일되고 있기 때문에 초특가의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에센스 사이트 프라이벳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고 에센스 사이트 전기세일 소식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전기세일 마찬가지로 22일날 시작된다고 합니다. 아마 한국시간으로는 22일 새벽 정도 또는 23일 정도가 될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현재 프라이벳 세일 입장이 되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분들 조금만 기다리시면 세일 전부 다 풀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현재 프라이벳 세일에 입장이 되시는 분들은 들어가셔서 미리 미리 구입해두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전기세일로 제품 풀리면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인기 제품들은 세일 시작되자마자 전부 다 품절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이프로렌 폴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스웨터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하고 에센스 사이트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세일이기 때문에 세일 시작될 때 바로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마찬가지 여성 제품 프라이벳 세일 페이지라던지 아이들 제품이라던지 기타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되는 페이지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스터포터사이트 마찬가지 프라이벳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고 프라이벳 계정 스물스물 계속 계속 오픈되고 있으니까 미스터포터사이트에서 이번 연도에 제품 조금 구입하셨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자주 들어가셔가지고 로그인하시고 할인 적용되는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할인 적용 가능한 분들은 맨 위쪽에 업투 40% 이렇게 적혀져 있는 카테고리란이 새롭게 생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미스터포터사이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기 세일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에센스 사이트와 동일하게 22일 밤 또는 23일 정도 시작될 것으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 전에 프라이벳 세일이 입장이 되시는 분들은 미리 구경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세일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이렇게 시즌을 적혀져 있는 제품들 요 제품들에게 세일이 적용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프라이벳 세일이 입장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요렇게 시즌을 적혀져 있는 제품들 미리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미스터포터사이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특별한 공지 없이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제품들 아무도 모르게 세일을 시작한 적이 많기 때문에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으시면 가장 빠르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남성분들 요 제품 요즘에 인기 많은데 보여드리고 있는 아페스 하프몬백인데 조금 크게 만들어진 제품이고 남성용으로 출시된 제품입니다. 요런 제품들도 구경해보시면 되고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셔츠라던지 발렌시아가 스피드러너 요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세일 나오면 순식간에 품절이 됩니다. 현재 110만원 정도 적용돼서 대략 70만원 안되는 금액으로 요런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세일 시작되면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제품들 세일이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일 페이지 미리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이베이 세일되는 제품들 모았습니다. 마샬 스피커 기다리시는 분들 많은데 보여드리고 있는 액톤2 제품 가격이 현재 보이지 않는데 Add to Cart 요렇게 누르시게 되면 가격이 나옵니다. 199.99센트 그러니까 마샬 액톤2 제품 현재 관부가세피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액톤2 제품 같은 경우는 올해 최저가가 관부가세가 내지 않는 199불 정도였기 때문에 블랙프라이데이 당일에는 더 큰 세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장담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만원 2만원 차이 정도밖에 나지 않을 거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마샬 앰버톤 같은 경우도 현재 130불로 가격 떨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프로 7 제품이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가격으로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으면 599불에 구입 가능해서 초특가에 구입 가능하니까 요런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고 소니 1000XM4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리퍼 제품이 아니고 새 제품입니다. 현재 248불 정도 판매되고 있어서 관부가세는 내셔야지 되겠지만 리퍼 제품 조금 찝찝하시고 새 제품으로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사지건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테라건 제품 같은 경우도 세일 적용받아서 400불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말이 필요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소니 1000XM3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같은 경우는 60불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 제품은 리퍼 제품이고 현재 모델은 아닙니다. 현재 모델 같은 경우는 XM4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은 이전 모델인데 가성비 노이즈 캔슬링 제품 찾으시는 분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워낙 평이 좋았던 제품이기 때문에 초특가 60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베스트바이 세일되는 제품들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이렇게 가격이 가려져 있는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는데 요 제품 이미 블랙프라이데이 가격에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베이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계속 확인해보시면 되고 이전에 이베이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이라던지 세일되는 페이지라던지 직구 방법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세일되는 제품들 몇몇가지 뽑았는데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파나소닉 아크5 면도기입니다. 저같은 경우 영상 올려드리기 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오늘 날짜 찍혀져 있고 구입을 했다고 나오고 있는데 요 제품 기다린 제품이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 세일러와서 바로 구입을 했습니다. 브라운 제품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필립스 제품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직접 가서 요 제품은 만져도 보고 현재도 필립스 제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비교를 많이 해봤는데 파나소닉 아크5가 동양사람에게도 맞고 훨씬 더 좋다는 평을 들어서 요 제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한국 직접 배송도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는 제품이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플워치 SE 제품 같은 경우 가격 좋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249불 정도 판매되고 있어서 19%라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현재 GPS 44mm가 저렴하고 40mm로 변경해보시면 가격이 오히려 더 비쌉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여러가지 색상의 제품들 가격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 가장 저렴한지 구경해보시면 되고 모든 애플 제품들은 한국 직접 배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아마존 여러가지 제품들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시작돼서 아마존 파이어 HD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고 LG 올레드 텔레비전이라던지 삼성 텔레비전 여러가지 가전제품을 비롯해서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도 자주 들어가서 체크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해외 직화 테일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설명을 드리지만 내일은 굉장히 짧게 영상을 굉장히 짧게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일 정보는 동일하게 올라오니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벤트를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이벤트 결과까지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 감사의 말씀 전달해드리면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에 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